정상회담 실패를 전망한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합니다. 그동안 북미 간 협상을 깬 건 모두 북한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 북한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선핵폐기, 후보상이라는 강경한 협상 조건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관련 미정부 기밀문서를 폭로했던 팀 셔록 기자. 그가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볼턴, 그는 강경파 중에 강경파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Because they're lying. There's an all-purpose joke here. Question. How do you know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lying? Answer, their lips are moving. 폴르톤이 2003년으로 기획하는데 제네바 합의를 휴지화하고 강경 노선을 하면서 이락 침공하는 데 1등 공신이었어요. 이락 침공하면 이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미군을 환영할 것이라든지 거기 가면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을 것이라든지 혹은 원자폭탄을 이미 만든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왜 볼턴은 전쟁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야. 존 볼턴과 북한의 악연은 오래됐습니다.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초강경 대북 정책을 이끈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볼턴을 포함한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판을 흔들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주변에 있는 강경파들을 고용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런 초강경파들을 앞장서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슈퍼맵파들을 고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더욱더 상 시작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입학문은 나중에